육중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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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하죠 넘겼고요 강호동 김병지 헤딩 애매하게 가는데 김병지 헤딩 애매하게 가는데 아니 씨름은 어떻게 한 거야 운동 운동 가게 저렇게 없어 파이팅으로 했나 봐 씨름은 아무도 괜찮냐고 하는 사람이 없어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아요 파이팅 파이팅 집중 컷 오케이 바로 훗바로 바로 훗바로 걸립니다 바로 훗바로 바로 쏙바로 이게 다 중화기 때문이야 가게 오빠라 공격 공격 한글자막 by 한효정